이병옥의 트웨닝 엑스파이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네요. 백스윙 중에 하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체 백스윙에서 중요한 부분은 왼 어깨가 바로 수직으로 밑으로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숨통이 조여질 때까지 돌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스윙을 정말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동작이 뭐냐면요. 왼쪽 무릎을 백스윙 어깨가 떨어짐과 동시에 같이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같이 스타트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 여러분의 백스윙을 가장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상하체를 합쳐보게 되면요. 상체는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지라고 했고요. 하체는 무릎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체 이 정도밖에 못 돌리겠어요. 그런데 이때 왼무릎이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몸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깨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이때 무릎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깨만 돌리게 되면 70도 정도밖에 안 돌아가지만 무릎까지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90도 이상까지 프로선술과 마찬가지로 어깨 회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체 동작, 오른무릎은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스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스웨이란 오른쪽으로 밀리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 스웨이는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왼무릎이 들어갈 때 같이 밀리는 것이 아니라 왼무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른무릎은 반드시 꽉 그 위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백스윙 때 상체는 왼어깨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회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왼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주되 이렇게 모으는 동작은 아니에요. 들어가주되 오른무릎을 견고하게 버텨주면서 스웅을 했을 때 상하체 스윙의 완벽한 백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체로만 하는 백스윙 이때 하체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 상황에서 상체 백스윙 들어갈 때 무릎이 같이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힘이 들지 않고 어깨를 떨굴 수가 있어요. 이때 스윙을 들어줬을 때 가장 파워풀한 다운스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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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하지않하고 고맨을 받고 백스윙입니다. 연예건을 rang.